세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당도 이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7년간 조정하지 않았던 과표구간 17년 전에는 연봉 8,800만원 이상이 굉장히 고소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봉을 수십억 받는 고소득자가 많습니다. 이제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구간을 현실화해서 고소득자에게는 더욱더 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지난번 감면해 주었던 대기업의 법인세 이것만 다시 원상회복해도 1년에 5조에서 7조가량 법인세를 더 거둘 수 있습니다. 새로 늘리는 게 아닙니다. 깎아주었던 법인세에 현실화하면 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들이 내고 있던 세금을 깎아준 것만 92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복지재원이 필요하다면 부자들 재벌들이 내던 세금을 깎아준 것만 다시 정상화시키면 그것으로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재벌과 수호포 부자들의 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수호포 부자들 재벌들의 세금 내던 것 깎아준 것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내라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개미들에게는 모래알 하나가 폭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우선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세금 정책이 세금 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분노한 민심에 대국민 항복 선언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대로 세출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의 예산 깎고 정부 부처에 숨겨진 홍보비 정책 개발비 정보비 영수증 없이 쓰는 돈들을 제대로 우리가 찾아서 깎아낸다면 상당한 재정이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지하경제 양성화 다시 말해서 조세의 정의를 실현하는 노력만 있다면 상당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월급 생활자 여러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 발표한 것에 대한 원점 재건터를 청명한 이상 우리 민주당은 가두에서의 서명보다 정책이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열심히 검토하고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재벌과 수포부자들의 깎아줬던 세금을 원상복귀하고 세출 예산 구조를 혁신하고 조세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면 상당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다 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여러분께 밝힙니다. 퍼붓고 있습니다. 아성민 해수장 정책위의장은 몇백만 원이 내야 폭탄이지 몇십만 원 넣는 것은